안녕하세요 예쁜남자 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불닭볶음면 김치 안에다가 이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는 고소한 고소한 국물 달콤한 국물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이건 고소한 국물 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릴게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팽이버섯 팽이버섯 찌개 쪼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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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김치도 이렇게 다 먹고싶다 물론 제가 같아요 김치도 입에 드려버렸어요 지금 이 김치도 주문하면 김치도 주문했어요 김치도 주문했어요 김치도 주문했어요 매운 김치도 주문했어요 김치도 주문했어요 Presentation 매콤달콤달콤 참기름 너무 맛있어 김치고추 계란 아삭아삭 요즘에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어서 아 이런 매운거는 다시 느끼네요 너무 매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